네, 일곱 살 우주, 함순예의 신내신오래입니다. 풀밭으로 걸어간다 신발 벗어 한 귀퉁이 두 귀퉁이 매고 온 가방 벗어 새 귀퉁이 마지막 귀퉁이에 제 몸 내려놓는다 삼남한 산길 돗자리에 천국 모셨다 삼남한 산길 돗자리에 모두 모셨다 삼남한 산길 일곱 살 우주 돗자리에 모셨다 삼남한 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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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든 아이가 풀밭으로 걸어간다 신발 벗어 한 귀퉁이 두 귀퉁이 매콤한 가방 벗어 새 귀퉁이 마지막 귀퉁이 제 몸 내려놓는다 삼남한 상길 돗자리에 전부 모셨다 삼남한 상길 돗자리에 전부 모셨다 삼남한 상길 일곱 살 우주 돗자리에 모셨다 삼남한 상길 삼남한 상길 일곱 살 우주 돗자리에 삼남한 상길 모두 모셨다 삼남한 상길 김혜자 선생님이 현장에 오신다는 정보를 빨리 입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피아니스트에 일찍 오시라고 해서 소리를 계속 조금 맞춰봤는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등굴의 노래 ML 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곱등굴에 새끼 하나 데리고 난 바닥을 건너간다 물에 벗겨 우린 매연한 이 소리를 느끼기 위해서 같은 깊이로 내렸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엎드려나 한 밤 소리가 멀리 퍼져나고 일어서 물속에 머리를 걷고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섬이 되어야 한다 소리에 막 통과하기 위해선 회랑에 몸을 기울여야 한다 삶은 모자란 내 뒤로 바른 땅에 비고기들이 잔뜩 잔뜩 실릴 때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맥찬도 오래가 울음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꼬물거리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 꼬물거리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 영원한 같은 하루치의 새 감사합니다. 피아리스트 정호준 선생님 이름으로 흡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